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포천시가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박윤국 시장은 위원들에게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천시가 12일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위원 3명과 제위촉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심창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안건을 발굴 및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및 심사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의 각종 중복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다양한 의견 제시와 규제 적정성 심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